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스크래치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우리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기 있는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만들기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작업들을 해서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스토리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고양이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스크래치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캐릭터예요. 이 고양이를 지울 수도 있고 이 고양이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고양이를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고양이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간에 뭔가를 바꿨죠. 뭐 시시하게 바꾼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변경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이걸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다 돼서 다른 데 가야 돼요. 또는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하던 거 그냥 접고 가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날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을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저장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위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는 저거 있죠? 저 부분. 지금 untitled라고 되어 있고 55라고 적혀있는데 저기 있는 적혀있는 내용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스크래치 저장 연습 뭐 이런 식으로 적으세요. 뭘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바로 여기에다가 적은 것이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파일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저 파일을 선택하면 그러면 그 중에 저장하기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저장하기를 클릭 그러면 이 위쪽에 저장됨이라고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작업했던 이것이 그대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스크래치를 끄고 컴퓨터 전원을 끄고 바깥에 나가도 지금 여러분이 작업하던 것들 그것은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스크래치로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장된 걸 다시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스크래치 홈페이지로 다시 이동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여기에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내 작업실이라고 하는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작업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저는 많지만 여러분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크래치 저장 연습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저장할 때 지정한 이름, 이거죠? 자,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도 되는데 프로젝트 내부 보기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고양이를 여기에다가 갖다 놨잖아요. 이 상태 그대로 다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저것 작업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또 시간이 다 되면 저장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끄면 그 상태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요. 어디에 저장이 되냐? 인터넷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집에 가서도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작업했던 작업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스크래치의 기본적인 사용법 중에서 여러분이 이 스크래치에서 작업하는 화면 우리가 이러한 화면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 화면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게 바로 스크래치로 무언가를 만들 때 사용하는 화면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디터라고 합니다. 에디터 스크래치 에디터 이 에디터를 여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에디터에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고 그것을 저장하는 방법 파일에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른다 라고 하는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에디터를 열고 저장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